정보원 구출 작전 핵무기를 찾아 파괴하십시오 알카리가 이 지역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즉시 제거하십시오 다른 모든 위험 요소도 제거되어야 합니다 핵무기가 주요 목표입니다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놓아둘 수 없습니다 이 동글들 속에 무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없지만 기관들이라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핵폭탄의 위협을 감수하고 해제해야 하니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Work Quickly, Team Specific Objectives 1. 핵무기 뇌관 해제 및 필요시 제거 2. 테러리스트 간 교신 차단 3. 가능한 경우 알카리 코드네임 Fat Cat의 소재 파악 및 제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. 핵폭탄에서 이 정도가 상을 지성한 것을 ус 운'? comım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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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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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